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참수리의 탑 이후로 마지막 던전인것같은 여기 던전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왼쪽에 있는 던전으로 갈거에요 지금 여기 한칸이 비어있는데 우선은 여기 세칸이랑 여기는 아니지 여기 세칸이랑 여기 세칸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덟번째 던전에서 여기 아이템이 하나 나오면 두칸이 비는것같은데 일단 왼쪽으로 가기 위해 떨어졌습니다만 그냥 물로 떨어졌네요 금요타기는 하면 하트조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패스 하겠구요 여기로 쭉 와서 여기로 올라가는 방법이지만 그냥 워프 하겠습니다 단패의 오두막 에서 패널던전을 하면은 상품으로 하트조각이나 뭐 줄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역시나 시간 관계상 오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해외 쪽으로 지난번에 지난번에 왼쪽으로 갔다가 진행이 안되서 다시 들어왔던것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꾸꾸가 왜 떨어지지 꾸꾸가 있을때가 좀 편했는데 일단 위로 올라가려면은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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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길이 없으니까 아 아 아 땅을 파는거는 소라국질 센서가 불어서 보이지 않네요 왼쪽으로 아 맞아 유리 나 네네 아 나 저... 저번에 왔던 것 같은데... 아래로 안 떨어지네 아 저 아래쪽 돌인가? 근데 센서가 안올렸단 말이죠 아... 여기도 아니고 잠수하면... 아... 아... 여기 있었네요 여기도 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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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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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으니? 뭔가 고백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마리오 아저씨가 방해를 합니다 자기 키보다 높은 것 같은데 용감해요 그냥 떨어지고 부엉이님이 오셨습니다 빠르게 보내드렸구요 역시나 이쪽에 지난번에 왼쪽으로 안가고 그냥 저쯤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도에다 마킹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위쪽에 그늘가 있어 보여서 돌을 던졌구요 하트 조각 하트 한 칸이 더 채워졌구요 확실히 이쪽은 혹샷이 없으면 로드게 되어 있는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 돌이 떨어져 나리네요 큰 바위는 치울 수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가죠 타이밍에 좀 잘 가고 잘 피해주면 맞았네요 이 위에 소라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총 몇개야 21개 오 어? 고물 상자다 루피를 얻었습니다 루피도 막 쌓여가죠 백루피만 있으면 그 어찌였더라 요쪽 땜목 들어가면서 저번에 100루피로 400루피벌었거든요 최소 100루피는 남겨놔야 된다는 소리죠 잠깐만요 요쪽 왼쪽에 아마 역시 하트조각 체크해놨던 미친네요 그러면은 하트조각 메모를 해볼거에요 불이 보이는데 방패로 밀고 가면 됩니다 이게 저번에 얻은 미러 방패 위로 방패가 아니면은 아마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소라 껍데기 하나 더 얻었구요 센서가 있으니까 편해졌어요 여기로 떨어져내리면 워프홀이 있으니까 던전입구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진행할 수가 없고 일단 키는 이미 다 얻었어요 그 버드 열쇠까지 대신 저희는 소리 넘치는 노래 연주가 가능하니까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석상이 살아내야 일단 혹샷으로 한번 때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없습니다 반응없습니다 뭐 결국 부탄이네요 반응이 있습니다 다가간게 아닌데 다가간게 아닌데 아 깨지기 시작하네요 아 깨지기 시작하네요 아직은 무리인 것 같고 얘가 폭탄을 저기다 놔서 오 열렸다 얘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여기 잘못 나온다고 아 부분이 궁금하겠죠 브메랑 안되네요 코드 칼만 내나 봅니다 입구문지기를 잡았구요 요정이 나왔습니다 병이 아직 차있어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먹고 가야죠 거북바위 던전이고 맵이 매우 큽니다 지난번보다 1.5배 정도 커진 것 같은데 오늘은 거북바위 던전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 장마가 보이는데 일단 누구로 가볼까요? 귀찮네요 왼쪽 위쪽에... 고무의 상자 근데 진입이 지금 안되고 오른쪽도 진입이 안되네요 이겁니다 음... 다시 뒤로 갔다가 진행 강향을 바꿀 수 있는 발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기... 왼쪽에... 수미가 있는데... 여기다 부탄을 설치하고... 어... 여기 밀리네... 그는 다 부탄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아... 왜 안 좋은데... 아... 엄청 넓어요... 예상먹기인데 발판이 사라졌어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왼쪽에 고른다리 계단이 있고 방법이 없네요 밀리나?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요즘이고요 잘 피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쪽 지렁인가 뱀인가 알 수가 없네요 필요없는 부엉이 좋아서 부엉이 불이 끌어뒀고요 벌써 중간 부스인가요? 예전에 나왔던 부스인데 중간 부스인데 철퇴를 뺏어서 계속 던져주면 되는데 아이고 뺏겼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맞았네 아이씨 또 맞았어 그냥 던져라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맞으면은 딜레이가 걸리면 됩니다 아마 죽을 거예요 잡았다 그럼 요정을 주고자 요정을 먹고 왼쪽 왼쪽 오른쪽 있는데 일단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단히 있네요 왼쪽에는 이 위쪽에 금이 가 있어요 여기도 금이 가 있고 여기도 금이 가 있고 아 아 아 아까 설치했던데 오른편인가봐요 이쪽은 차갑다니까 한번 마구가도를 뿌려봤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어 여기서 요렇게 인가보네요 일단 고무상자가 있으니 내려왔구요 테이크를 올렸습니다 음 음 이쪽도 별거 없는 것 같고 다시 볼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어른이 있네요 컨트롤 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지금 계단 두개는 얼음땜에 못 지나갔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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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를 항아리 밑에 뭔가 있어보여요 스위치가 있네요 미러 방패라서 공격을 반사하면은 레이저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부메랑이 짱이구요 이게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 유산하게 생긴 애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부터 잡히는데 그때가 공격력을 올렸을 때니까요 계단이 하나 붙네 어라? 열로 왔었나? 다시 이쪽으로 나왔구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걸로 온 거고 이 위에 두 개는 못 가는 거고 얘가 여기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위로 진행할 수 있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왼쪽도 아직 안 갔는데 왼쪽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부메랑이 짱이네 아이고 칼은 칼이래 화살은 피하네요 스티이네 우주먹을 수 있나요 부메랑이 없으면 오기 힘든 덩전 같아요 오기 힘든 거 보다 잡기가 힘들거 같아 저는 이미 있으니까 갱고 배마태맛다 어머 벌써 중간 보스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제 귀찮은 웨너머기 장면 중간에 점프를 해서 스피하고 칼반을 실패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돌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다시 여기가 화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보물상자는 여기 등 중간 보스입니다 크게 잘못 눌렀어요 아 키가 가끔 잘못 누르는데 살아있습니다 귀찮으니까 먼저 잡아주고요 여쇠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쪽 위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을텐데 음 잡아야죠 구메랑이 안투면서 칼로 잡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이쪽에도 보물상자가 있네요 랩이 커지니까 좀 확인을 잘 해야돼 무정은 필요 없고 50루피 아이고 또 잘못 눌렀어 이쪽 방에 지금 보물상자가 있는데 딱히 퍼즐이라고는 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다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다 채우라는 소리 같아요 20루피를 얻었고요 아 이쪽도 보물상자가 있긴 했는데 너무 멀어서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와서 이 위로 지도를 좀 보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못 가고 오른쪽을 밀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로 열어줬고요 왼쪽은 열쇠가 없으니까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길이 없네요 날개를 돌리기 전에 깨드려져 있는데 날개를 돌리기 전에 깨드려져 있는데 어 음 음 미쓰네요 일단은 이쪽도 못 지나가고 왜 갈 수 있냐 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네요 얘는 아니었고 지금 블록이 없는데 저기 크리스탈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리스탈방이랑 여기도 있으니까 괜히 왔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빠졌다 여기 아래쪽 가기 전에 여기 한번 추고 갈까요 좀 고난이 되죠? 아이고 한 번 더 막상 해보면 꽤 어려운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다치웠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대쉬해서 점프하면 되는데 미련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로 다시 가면은 여기로 못 가니까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기 구메랑이 있어서 죽일 수 있는데 하트도 너무 넉넉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딱히 저기 항아리에 뭐가 있어 보이지는 않나요? 일단 현지의 위치는 이쪽으로 사다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행방향이 무조건 앞이니까 일단 계단은 먼저 올라갈게요 흑샷을 이용해서 내려간 겁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이쪽에 보물상자가 있는데 지금 먹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여기 대쉬해서 끼워도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흑샷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으니 여기 대쉬해서 끼워도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흑샷을 이용했고요 보면은 지금 블럭이 다 깨져가고 있는데 불판을 이용해서 한번 여기 남았으면 다 끼워졌을텐데 아... 이쪽에 금이가 있네요 그리고 바닥에 지금 화살표로 왼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왼쪽 뼈 끄기 전에 지도를 볼 걸 그랬나봐요 어... 여유세가 없으니 위로 진행합니다 음... 다음에 하죠 어이구 계속 이동을 하면서 때려야 되고 여유세가 빠졌다 결과적으로는 키 바로 옆에 여고 왔네요 일단은 여기는 지나갈게요 물이 동물상자 위치가 저기 위라서 잡것도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여기 아까 제가 왔다가 포기했던 것입니다 비밀의 약을 저번에 샀던 건가 여기 바르고 있어서 불필요하거든요 대쉬에서는 너무 멀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열쇠가 없어서 못 갔는데 지금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딱히 불을 켜도 보물상자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이쪽도 보물상자는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열쇠에 맞게 있네요 지금 벽이 색깔이 약간 다른데 색판을 설치하는 위치가 돼요 여기다 역시 벽이 없던 통로가 생겼죠 이쪽에 열쇠가 있고 아래쪽은 뭐지 중간에 길이 생겼네요 열쇠가 있는데 일단 일단 밀리지 않네요 부메랑이 없으면 못 죽이는 몬스터를 데리고 열쇠에 열쇠 퍼즐을 알려놓는데 열쇠 퍼즐을 알려놓는데 올라왔다 그러면 열쇠가 하나 생겨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길은 못 가요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위에 보물상자 왼쪽에도 보물상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별거 없네요 여기 맞고요 오른쪽으로 누르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와봤고요 여기가 아까 불 붙여야 됐던 쪽인 것 같은데 지금 가도 구름도 붙습니다 요렇게 가기 전에 이쪽에 서 계단을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어 블록 퍼즐이 여기서 쓰는 건가 봐요 블록을 미리 바꿔놨는데 여기 있거든요 크리스탈이 여기 있는데 이쪽 블록 퍼즐이 블록 퍼즐이 블록 퍼즐이 블록 퍼즐이 출남버스 다 맞히고 화살도 안되네 이거 안되네요 머리공격 모션치올때는 안만났구요 많이 교과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날리시는지 이러다가 죽겠는데요 잭을 이렇게 잘 날리시는지 아이고 모션 들어가고 기절했습니다 지금 하트가 충분하긴 한데 미리 하트를 보강했구요 어 죽을때가 됐는지 계속되겠네요 머리보다는 등인가 싶어졌습니다 어 잡았습니다 뭐 요정이 나올테니 요정을 잡으려고 먹은거죠 뭐 워크존이 생긴걸 보니 얘가 진 중간보스인거 같습니다 매직 로드 매직 로드 활화에 태우자고 나오는걸 보니깐 불이 나가나봐요 트라이포스랑은 다른게 불이 무제한이죠 마나라고 해야되나 마력게이드가 없으니까 사실 점프하면 드려요 계단에서 사실 점프하면 드려요 계단에서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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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파서 안되네요 일단 아까 못갔던 던전이 여기 던전이래 계단이 여기 두개 있습니다 음 일단은 왼쪽으로 가서 여기 불을 붙이고 요 아래로 나와서 요렇게 갈까요 아니면 여기로 갔다가 내려갈까요 고민이네요 여기 여기는 계단이 요렇게 양쪽에 있는걸 보니깐 나가서 여기로 들어오는 외부 외부 통로인거 같기도 해요 일단 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트파올라 좋네요 얘네 또 죽나 안 좋네요 요정이 나왔다 요정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높이 떠있어서 후베랑 부메랑 후베랑 던져도 맞지 않아 강아리도 피해버리는 못된 녀석 가까이 왔을 때 이 쪽에는 지금 가려면 계단을 통해서 가야되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로 올 거라는 기대는 없고요 내려가야 윗계단으로 올라올 테니까 아님 일단은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스전인데 여기도 계단 있어요 보스방 맞나? 보스의 방인데 여기도 열쇠가 없어서 갈 수가 없고요 이쪽이 열쇠로 이쪽을 여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안가고 보스방을 먼저 가면은 금단 처음 하죠 아니면은 지금 루드를 얻었으니까 이쪽 두 개 빼고 먼저 가볼까요 일단은 밖에 나왔네요 하트 조각을 얻었습니다 아까 생각했던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지나가서 절로 갈 것 같다고 했는데 저기 워프포인트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여기가 포인트를 좀 더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되고 있으면 폭탄이 심지가 않다네요 아까 물러갖고 그냥 던졌는데 그럼 뭐 저번에 박쥐처럼 보이는 애가 폭탄을 60개까지 돌려줘서 넉넉해요 한 마리 아래로 이러나? 여기 있다네 이번 뭐하네요 지금 던지면 넌 멀리 간다니까 잡았다 이제는 중간 보스가 아니라 그냥 보빈 것 같아요 쇠로 넣었고요 그러면은 요걸로 요렇게 바로 올 수 있고 여기 계단은 지금 아직 못 넣어봤습니다 일단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와서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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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부릅이 치고 보물상자를 먹겠습니 여기 계단 2 중에 하나는 보스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안 있을 테니까 빨리 뭐 다 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트레이시의 요약은 축제라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딱히 안 먹고 있는 거고요 위에서 쐈더니 불이 안 켜집니다 엘셀을 얻었고요 쓸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기 엘셀을 안 썼으면 그걸로 갈 수 있을 텐데 힘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오른쪽 거 갔다가 아래쪽 거 가볼까요 맘에 박혀서 여기 먼저 갈게요 맘에 박혀서 여기 먼저 갈게요 아 섹스 잘했네 다 녹았네 하긴 저희 지금 보스 키가 없어요 안되네 안되는구나 점프해서 여기서 아파요 아무래도 벽에 익선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서 점프하고 때려주는 게 안 되는구나 점프해서 여기서 아파요 반 discern 편으로 편하죠 미션 상대 소프 속도가 좀 있길래 당첨이 있긴 한데 하긴 하긴 한데 아쉽뜻 못드렸어요 저이 안내나? 잡았습니다. 문어라고 해야되나? 난이도가 좀 있어보이긴 하는데 아이고 일단 채워보겠습니다. 이게 꼭 밀고 있어야지 방향적 난리돼서 음 됐다. 방을 가득 채웠고요? 이건 고스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로 가겠네요. 눈보미산자 하나는 연구라서 자고 먹습니다. 요렇게 와서 갈 바에는 다시 돌아가서 많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아이고 빠졌다.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음 음 이쪽은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위치가 아 아 실패했어요. 음 30 으오케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여긴 계단이 있으니까 아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뛰어야 되는 장이에요 이정도 보스의 방 앞에 왔고요. 일단 로드 저걸로 진행할게요. 전투에 있는 전투에 있는 전투에 있는 보스점을 게임비를 잃는 거 보니까 이 아이템이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타이밍게임이겠죠 하트는 나마귀이기 때문에 타이밍게임이 되네 오 깨졌어요 칼로 때릴 수 있나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잡았습니다 계속 몬스터블이 손속이라고 강조되죠 하트가 나왔고 마지막 악기를 얻었습니다 원내의 드럼 원내의 드럼 공간이 생긴다 여기서 수밍에 그라 나의 드럼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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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서 사실 바로 올라가면 앗을 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내려오자마자 원래 눈을 끌려고 했는데 센서가 올라와서 끄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걸 보면 여기 근처에 나가는 것 같은데 아 나왔다 일단은 이 거북바위 던져냈겠고요 지금 바로 올라가면 앗을 깨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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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